하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커피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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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비비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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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차를 내놓은 해수욕장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무더위를 즐기고 있는 현장인데요.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차가운 후보를 많이 마시고 가느라면 그늘에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한쪽의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8CM 타는 욕! 있어요? 없어요. 분명 단서가 있을거에요. 이 자식 저렇게 해서 동사도 보니까 3번 버스에서 무대 앞에 있는거에요. 1, 2, 3 1, 2, 3 근데 진짜 순두부 타니까 더 잘하는거 같아요. 0정도? 그렇지.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응. 연말 콘텐츠에서 뽑았던 쿠폰. 잃어버렸어. 이게 언젠데? 12월 며칠 아냐? 이거 맛있겠다. 코코랑 녹차인거 같아요. 맞아. 우와 이거 맛있는데. 바카스 사이다. 맛있다. 나도 먹어볼까? 팬분들이 엄청나신거 같아요. 여기 우리 팬분들의 스토리즈에 있죠. 아 팬카페 이름이야? 네. 나도 팬카페 이름이 이시영 컴퍼니. 제 첫 커피차.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어? 원소기꺼에서. 파이팅 중. 이제 다. 아아아. 다. 세 번냐? 세 번냐? 세 번냐? 세 번냐고. 세 번냐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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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호가 조금만 주먹버거 중에 보호를 돌릴게요. 액션! 너무 순섭에 만나봤는데. 야, 아리야! 오랜만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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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역할을 맡은 오연소입니다. 저희 플레이어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도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아마도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또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저 오연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어2에서 임병민 역할을 맡은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시즌1에 이어서 2까지 또 배우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재밌게 잘 촬영했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플레이어2에서 도지능 역할을 맡았던 태원석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실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 3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3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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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